이곳에서 이제 4대 주제를 가지고 선포하여 싸우리 회지심만이 몰려들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이 뻥 뚫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세례가 강타게 하여 주시옵시고 육신의 모든 질병을 치러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범사의 문제들이 이 광화문 예배를 통하여 해결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성청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탄이가 뭐라는지 알아요? 목회 열심히 해 신앙생활 열심히 해 기도도 해 다 해 사탄이가 다 알아 그래 그러나 성령 세례는 받지마 왜? 성령 세례 받으면요 사탄의 나라는 무너지는 거야 절대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이게 4등전 1장의 4절 5절의 약속이야 주님이 하늘 나라 가면서 마지막 한 유언이야 유언 너희는 요한으로부터 물로 세례를 받았으나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근데 지금 한국 교회는요 성령 세례를요 가르치지도 않고 설교도 안 하고 2000년동안 사기당한 것처럼 성령 세례 없어졌다 그래 전부 주일날 설교를 웰빙 설교하고 말이야 땅에서 성공하자 말이야 그래서 한국 교회가 힘을 잃은 거야 구원을 안 받고 교회를 다니면요 이거는 콩가루 집안이야 콩가루 집안 시험이 오면요 금방 날아가거든요 휙 불면 그냥 성도들이 휙 다 날아가거든요 그러나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되느냐 가문교회처럼 되는 거야 영하 15도 되는 날씨인데도 세상에 말이야 밑에 스치로프 한 장 깔고 여기다가 그냥 입을 하나 덮고 우리는 이렇게 투쟁했다 이거야 이것이 바로 한덕이라는 증명이지 이것이 바로 죽어도 살아도 지구촌에 가문교회 같은 교회가 있어 없어 없어요 그래서 나는 120만명을 만든다 120만명 그러면 저 한강 대교까지 뻗게 만든다 가문 예배를 120만명 두 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더 뒤de 거의 한 장인 하아 60만명 30만명 미안해 그렇iban yorum